오늘인과거, 청산하고. 마음 잡고, 청산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세요. 자, 가게 오프됐습니다. 청산 시작해볼까? 오케이, 가자. 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어르신. 이 사장님 실례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신데 드릴까?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니고요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푸드트럭에 갔더니 생맥, 소독소독, 회초리 감자 이런 거 실컷 먹었더니 내가 용돈을 탕진해버렸네 내가 다음 주에 흠뻑 쇼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 하러 왔어요 죄송한데 저희 가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르신은 나이가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홀리모리 아니 나 진짜 찐텐으로 세워날라 그러네 아니 나 저기 에무지 세대한테 어그로 좀 끌게나 아르바이 좀 시켜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쓰시네요 내가 다 연습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손님 한번 받아보시고 소통이 좀 되면 제가 아르바이 좀 시켜드릴게요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오 어휴 일로 오세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알바가 좀 필요했거든요 아니 진짜로 나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여드름 패치만 사고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알바생인 것보다 그냥 가야겠다 아니 에무지 소녀 이리 와봐 이리 잘해줄게 패치 있을 패치 이리 와봐 이리 잘해줄게 잘해줄게 여드름 패치가 뭔지 아세요? 아유 왜 몰라 패치 다 있지 아하하 그 할아버지 상가가지고 막 모기 물려서 쓸 때 하는 그 모기 패치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여드름 짤 때 이 피부에서 말하는 여드름 패치 말하는 거예요 내 쪽에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상차 커버 스팟 패치 찾는 거야? 야 여기 6,400원 카카오페를 결제하면 되지 내가 줄게 가만있어봐 그럼 그거 주세요 잠깐만 가만있어봐 패치를 사고 갈게 아 뭐하시는 거예요 손톱으로게 홀리몰리 콰카몰리 아유 피부가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거 여드름 패치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폼클렌징을 바꿔야 돼 폼클렌징을 아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 되게 영업 잘하시네요 그럼 여드름 패치 주시고요 폼클렌징도 주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지금 엄청 모가 올라왔으니까 저자극으로 된 한율 진정크림 어린수 폼클렌징으로 주세요 그러면 어 당신같이 유분 밸런스가 무너진 수부지 타입이어드름에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클리어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해야 돼요 아유 다 바보는 거 알잖아 아유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잘 있지 하루 팔면 된다고 아유 가만있어 살 거야 아유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근데 손바닥 이렇게 해봐 세연법을 알려줘야지 손바닥 이렇게 해봐 손바닥 손바닥 이렇게 세수 할 때 여기 거품을 가득해야 해가지고 여기에 handwriting 거품 남은 걸로 여기 몸까지 이렇게 닦아야 돼 몸까지 이렇게 닦다 보면은 몸까지 닦아 아 모아야 되니까 더럽게 골반이 진짜 더러워 뭐 더러워? 예 더러워요 으아 눈대리 야 이 대가리에 피도 안마를 써서 자빠질 놈의 가시네 내가 더러워? 예 야 인마 더러운 건 부릿고기 시절에 먹을 것이 없고 산건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이렇게 해먹는 게 더러워 내가 뭐가 더러워! 아 진짜 쓰레스받네! 아 스타벅스 가서 아아 나 먹어야겠다 뭐 스벅? 네 스벅이요 너 지금 벤티 사이즈보다 더 큰 887mm 트렌타 사이즈 나온 거 알아? 알아요 나 저기 어플에 지금 프리퀸시 다 모아가지고 사은품으로 보냉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같이 가서 먹을래? 좋은데요? 완전 MG 할아버지다! 사장님 나 여기 스벅 좀 금방 갔다 올게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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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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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누구세요? 에스살렘알레쿰 외국인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헬로우 사장님 옷 잘 입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옷 잘 입어요 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패션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뭐? 네? 왜 짤러봐요? 왜 짤러봐요? 왜 짤러봐요? 사람 손님 들어오는데 지금 짤러봤잖아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양반이 진짜... 죄송합니다 됐고 완두콩 있어요? 아 예 완두콩 여기 완두콩 있는데 제가 저기 짤러봐가지고 죄송하니까 그... 제가 원래... 얼마치... 천 원어치 드리면 되나? 이거 한포 됐는데 사장님 두 개 두 개 두 번 완두콩 있어요? 완두콩 여기 있잖아 완두콩 몰라? 네? 완두콩! 완두콩 지금 죽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왕두콩!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했어 완두콩 달라고 했잖아 이 양반이 진짜... 뚜껑 열리게 하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안나게 생기고 있어요 드론이 짜증나고 완두콩 달라고 완두콩 주고 이 사람이 진짜 말을 몇 번 빨북하게 만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면, 라면, 완두콩 예, 예, 여기 아 참... 새 잔깔 없어요? 이거 새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사장님 새 잔깔 없어요? 그거 새 잔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새 잔깔! 이거 달라고 새 잔깔! 이 잔깔 말고 거기도 새 잔깔 말고! 새 잔깔! 아니 지금은 한국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왜 다... 아유 진짜 열받는데 더 어저게 돼 있잖아 아 이거 가져가면 돼요 가야 가! 아 열받아 더워 죽겠네 진짜 아유 짜증나게 근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아니 열받게 하니까 덥죠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나가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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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놈만 걸려 아주 내가 그냥 작살을 내야지 내 성격이 진짜... 시원한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 시원한 팥빙수가 네 얼마에요? 녹았어요 폭염 극혐 아기다 똥됐어 야 내 가게를 때려쳐야겠다 이거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 이거 청소 언제 하냐 이거 아유 큰일났네 큰일났어 강모 발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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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피생 무작캐 명박경후 휴가를 명받습니다 피생 아이고 우리 아들 휴가 나온거야? 앙 어 너 저녁은 너 저녁 언제야? 아 저녁이 다음주 화요일인데 하루 미뤘습니다 어? 뭔 일 있어? 화요일날에 소세지 야채붓금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뭐하러 그렇다고 미뤄만 그거를 아 날씨 말이야 너 배달왔습니다 배달왔습니다 아이고 배달왔네 어? 아니 뭐 배달시키셨습니까? 어 나 시킨거 없는데 뭡니까 이거 이거 배달왔습니다 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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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저 왔습니다 땡기 야 그렇게 때리는거 저기 연습하지 말고 어? 그 저녁하고 뭐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냐 어 아버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데 저 저녁이 요즘 유행인 러쉬에서 알바일 생각입니다 러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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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러쉬 알바면 배령대가 더 잘해 이 자식아 아버님 제가 더 잘했어 이스미데이 야 야 싸우지 말고 해보면 될 거 아냐 그럼 니가 그 러쉬 알바를 해보고 니가 그 손님을 한번 해봐 어? 잘하는 사람 내가 종로에다가 하나 크게 차려줄 테니까 하하하하 야 야 야 나 이거 입은 사람이야 하하하하 아유 움직이지 마 하하하하 어 여보세요 어 나 러쉬에서 알바 중이잖아 어 아 그 러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 러쉬 앤 캐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나 웃겨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서오세요 신선한 러쉬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세요 어서오세요 신선한 러쉬에요 뭐해? 뭐해? 아 이 자식아 원래 러쉬는 이렇게 거품 만들어 이 자식아 아유 진짜 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줌마 같아 하하하하 아니야 너희 안에 그릇있지 아니야 아니 하지마 그릇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지마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하하하하 고객님 여기 다 다양한 상품들 많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가세요 아유 왜 이렇게 신났어 아유 알바생들 원래 극2야 이 자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가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바지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거 한번 뿌려보시겠어요 어 주세요 아 네 갑니다 따따따따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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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그냥 줘 극2라고 극이 가만히 있질 못해 아유 진짜 아유 냄새 좋아요 이거? 아 냄새 좋아요 한번 뿌려드릴까요? 요거 보시면 가만 뿌려 아유 향수 뿌리지마 뭐 향수 뿌리지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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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라 뭐하냐고 극2라고 이 자식아 노래 나오면 자동적으로 반응이 돼 좋아 나 이 더러워서 안사 이 자식이 더러워서 안사 더러워서 이야 진짜 별게 다 있네 야 신기하다 어 맞습니다 초콜렛 아니에요? 요거 이번에 허시랑 콜라보 한 제품으로 초콜렛이 나왔어요 어 허시 허시에서 이런게 나오는구나 넌 뭐라 그랬어 네? 그거 Throughout 하지마시고 이쪽으로 나고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왜 하는거야 저기자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이게 뭐였다, 진짜. 이렇게. 아니라며, 또 뭐 있는데. 이번에 이거 보이시죠? 이 츄팝 주스랑 콜라보 한 제품인데 이거 한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넣고 이렇게 손 한번 씻어보세요. 괜찮아, 야. 손 한번 씻어보세요. 아, 나 씻을 생각 없는데 왜 이래. 거품이 송송송, 송송송, 송송송. 어떠세요, 어떠세요? 별로야, 진짜. 뭐야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있거든요, 이거. 흰 우유랑 콜라보 한 제품인데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요것도 한번 눕혀, 이렇게. 손 나가지고 송송송. 송송송송. 덕테미, 송송송. 야. 이런 거품들 나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야. 너 이거 좀 이따 꺼지 마. 꽉 씻기지 마. 치시려면 진짜. 안 꼈어, 진짜. 아, 친근하고. 까지 안 꼈어. 아, 왜 자꾸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아, 진짜 원래 이게 러쉬드로 이렇게 씻겨줘, 이 자식아. 아, 그래? 그래, 이 자식아. 그럼 나 발도 좀 씻겨줘. 발도 좀 씻겨줘. 뭐라고? 발. 발도 좀 씻겨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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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결. 발 씻겨줘, 그럼. 다 씻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거기, 거기도 꽉지 좀 껴줘. 아. 여기는 안 껴줘. 꽉지 껴줘. 네. 아. 됐어. 됐습니다. 자, 이제 나 세수 시켜줘. 세수, 세수. 야, 이 자식아. 지금 네 발 닦은 물로 어떻게 세수를 해. 아, 이렇게 하면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둘!